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죠? 설레남봄의 첫 번째 찬스 경맹이 찬스 어우야 정훈이 형 그냥 가, 정훈이 형 그냥 빨리 날려 빨리 지금 날리지 마, 지금 날리지 마 바람이 너무 세, 지금 바람이 너무 세 자 준비되셨으면 30초 안에 비행기를 던져주세요 바람이 너무 세, 바람이 너무 세 지금 차려! 지금! 바람이 너무 세, 바람이 너무 세! 진규야, 진규야, 진규야! 바람이 너무 세, 진규야, 진규야! 얼마 안 나갔어 많이 나갔는데? 와우! 여기 맞습니다, 여기 여기 봐, 여기 딱, 딱 여기 봐, 날개 왜 이렇게 몰래 날렸어? 딘딘 형, 저 동네가 어디서 말래 하는 거야? 아, 그런 건... 누구죠? 세윤! 세윤,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딘딘, 지금이야! 지금이야, 티딘! 지금 온다! 보내 버려, 세윤이 보내 버려! 세윤이 보내 버려! 잠깐만, 5초 만에! 아니, 잠깐, 잠깐, 잠깐! 바람이... 잠깐만요,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세요! 우와! 뭐야! 욕해! 욕해요! 욕해! 세윤아, 잘 가! 잘했어요! 세윤아, 잘 가! 기름빼고 살짝 설렜어 기름빼고 갈 거야! 우와 진짜 잘난다 우와 진짜 잘난다 우와 진짜 잘난다 다 누구야 선호요? 선호요? 선호요 형 이거 바람만 잘 맞추면 멀리 날아 정균형 밖으로 조금만 더 벗어나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민감했어요 정민이 형 계속 내 거 부러뜨리려고 그래 우와 퓨어는 지금 멀리 날아 위로 날려야겠다 지금 뭔데? 야 지금 뒤로 와서 몰래 왕아지가 자 가자 지금 전전 야야야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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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만져 빨리해요 빨리 자 자 몸빵스 8 지금이다 6 5 4 4 최우성 최우성 안전권 안전권 아니지 아직 아직 모르지 모르지 3명일 수도 있어 라비 갑니다 라비 라비 좀 버려버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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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1 2 2 2 3 2 4 으 v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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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내 거 엄청 멀잖아 나 안정권이 이런 거이 생각보다 내 거 엄청 멀잖아 뭐 뭔데? 얘네들이 이렇게 못 잡았어? 무슨 세계 1등이라며 아 이상한 비행기 라비는 일단 안타깝게도 설레나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우 설레 문세윤 씨는 일단 확정입니다 이건 안 되는데 내가 타야 되는데 왜? 위로 던질게 위로 그냥 앞으로 세게 던져 위로 바람 불 때 던져야 되지 아니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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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바람 없어야 돼 그냥 밑으로 묻혀보 쳐 그냥 밑으로 묻혀보 쳐 밍두로 쳐 밍두로 쳐 야 지금? 그냥 밑으로 묻혀보 쳐 밍두로 쳐 야 야 밍두로 쳐 야 밍두로 쳐 야 밍두로 쳐 야 우와 김종민 씨 현재 이동으로 설레나봄 확정 형 위로 던질하네 야 위로 던졌잖아 위로 이렇게 그 어떤 연습 때보다 멀리 갔어 야 김선호 살아납니다 야 이제 마지막 우리 맞죠? 우리 정훈이 형만 한번 남고 있는데 세계 1등 비행기입니다 지금 세계 1등의 종이비행기 접는 데만 12분이 걸렸어 네 제발 연정우리 1시간 반으로 거제도로 갔다 오느냐 아니면 20분 잠깐 도느냐 이 차이인데 마지막 경기 도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나 못하자 나 못하자 나 못하자 나 못하자 와, 겁쟁이들 다 간다. 좋겠다. 야, 근데 난관이다. 한 시간 반을 타고. 기름도 비우고. 이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건 카일러 님도 아, 저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